너무 미안해 이렇게 밖에 인사할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해 상진대 언니가 네 목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제가 선리랑 정말 친했던 집어는 동생 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남아 대신 선리한테 인사드리기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영상을 틀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살지 너무 미안해 이렇게 밖에 인사할 수 없는 게 없는 게 너무 미안해 이렇게 밖에 인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밖에 인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미안해 이렇게 막 게 인살스러워 밖에 없는 게 너무 미안